아이씨 아아 잡았는데 쓰러탄 안들어갔어 뒤로? 하.. 열 받는다 방금 죽은게 말이 안돼 나 리프코 바로 내림 역시 첫 번째 도시에 많이 올 줄 알았다. 비행기 동선이 여기서 시작하는 동선이어서 많이 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는데. 잠이 끝. 앞집에 내린 놈으로 정리를 해봐. 앞집이 너무 행한데? 내 리뷰 걸 잘 알아봐가지고. 맨날 가던 데만 가면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지 눈에 보이는데. 진짜. 나도 진짜 오지게 못 썼는데 너도 진짜 오지게 못한다. 진짜 친구야. 그렇게 점프하면 어떡해. 여러분 배그가 어려워? 일단 이렇게 못하는데 배그가 어렵다고? 뭐야? 쭉 뺀잖아.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고. 죽었어. 죽었는데. 죽었는데. 핵추방에 난리 났다 진짜. 핵추방 되는 거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. 울지? 난 왜 이렇게 팔, 팔 뭐지? 도핑하면서. 그치? SSM 끝나서 방심하고 있을 듯? 누가 이긴거지? 난 DBS라 진짜 안 무섭거든. 역시 갓, 갓BS 갓BS 이래서. DBS DBS 하는거지. 차고에서. 타는 거 머리 노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연막을 까고. 어? 연막이 너무 어저판데. 나 샷건이라 보이면 바로 방한다 여러분. 집에 보이면 바로 방한다. 저 소리 겹치는데? 안녕. 차, 차 날아가는데 여러분. 배그 적지 마세요 죄송합니다. 아 자꾸 죽긴 해. 이거 어떻게 이길 건데 이거. 차 날아가면서. 내 차 떨어지는 거 기억해. 갑자기 차가 나한테 꼬라박고. 내 차가 날아가는데. 내가 거기 내려서. 착지하는데 DBS를 쏜다? 이거는 배그 꼬야지. 다음날 다시 하더라도. 잘 바로 끄고 자러 가야지. 또 차탄해졌으면 좋겠다. 배그는 이겨야 재밌는.. 어? 안녕? 어 안녕? 아니.. 저한테 더.. 안 반다? 왜? 너 왜 아무것도 안 해? 튕겼나? 아니 애들 왜 이렇게 귀여워. 아니 애들 왜 이렇게 귀엽지? 뭐지? 튕겼나. 오 나 쏘면 큰일나. 아 쟤 내가 DBS 한거 알아가지고 근데 와 DBS 여러분 왜 DBS 안쓰는거야? 배그 너무 사귄데 여기 장전해야되잖아 이래도 배그 안해? 여러분 이래도 배그 안해? 이렇게 재밌는 배틀거론들 안한다고 베린이라니 이거는 고수도 당해요 여러분 고수여도 당할 수 밖에 없는 메타야 이거는 어떡할건데 이거 안녕 난 이번판은 치킨 먹을 사람이야 나의 소중한 1킬이 되어주렴 성격 파탄잖아 레드전으로 잘 데려가는거면 변수 돼 레드전이야 도망쳐 쉐어 에이 험미인고 에이 험미인고 광렬하녀 말이 심하시네 게임을 즐길 줄 아는 즐겹노라고 불러줘 저 소리 와 이거 두..두 번꽃 안 났으면 큰일낼 뻔했다 와 DBS는 두 번꽃 안 났으면.. 와 뭔가 삼촌 끼어가지고 조금 당황했어 잠깐만 저 죽은 애가 삼촌 끼어가지고 여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? 이 해우소가 좋을 거 같긴 한데 아 깜짝이야! 앞집이었거든요? 이 앞에 집? 박을 수도 있어 아 왜 울어? 쟤 나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나쁜 사람 된 거 같잖아 아니야 싸울 때 어? 뭔 소리? 숨으람이 엄청 많이 살았어 이번판 애들 좀 빡빡하다잉 나무자에 끼고 있는 거 어어 차 잠수인데? 이거 뭐지? 나무 이거 뭐지? 이거 아까 사람 있던데 박아서 DBS로 할까? 이거 없어? 아 왜 빈집이야 여기? 화이팅 원래 여기 갈려고 하다가 여기서 그 라이딩을 쏠 자신이 없어가지고 생각이 바뀌었거든 가다가 움직였다고? 오지마샤 너무 없어서 올 듯? 딱히 쓸 자리가 없어서 그냥 어 저기 뛰어온다 아 네 자리 뭐 이게 안 죽어 다른 데서 받아 죽음 아시겠네? 응 너 와야돼 나 일단 맞고 생각하자 가야붙죠? 연목에 까고 띄었어야지 하하하하하하하 아 내가 문자 들어갔어야 되는데 구덩이에 이제 어떡해 구덩이 밀자 아 이거 수리 꺼놓겠다 한번 더 실패 양닦스!? 양닦...... 해결이 안 되는데 됐어 1대1 덤벼! 야! 들어와 들어와 삥 없쥬 개피잖아 나이스 인증이샷 태양가에서 와 신난다 나 지키 망했다 오랜만에 16회 했어 세르모니 깡패 썸네 이게 썸네 DBS 합성해주세요 편의자님 도착 칠 난 이거 왜 맨날 크게 그리지? 입이 커서 그런지 너무 크게 그려 그냥 DBS 합성해주세요 수염이 잘 어울리는 빛이 된다던라 수염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수염 말고 좀 멋있는 수염 그리면 좀 잘 어울린다? 이거 아니네 그거 그리고 오고 싶다 그 아이씨 이거 지운 게 더 웃긴데? 지운은 순서가 된다 프링글 써줘요 왜? 지운은 순서가 된다 프링글 써줘요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